지금 촬영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이제 메가스터디 본사고요 지하에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요새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죠? 자 밖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 때에는 이렇게 좀 산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요새 스튜디오에서 맨날 촬영을 하다보니까 힘듭니다 다리가 힘들어 여러분들도 앉아서 공부하는게 허리도 아프고 힘들죠 뭐지에 메가스트로가 살짝 보이네 어떤 요새 얘들아 뭐 할만해? 할만할 리가 없지 힘들지 그래도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해서 많이 발전을 하지 않았어? 사람이 원래 계속 부족한 것만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 나도 사람이니까 똑같고 누구나 다 똑같지 않을까? 햇빛이 오늘 진짜 햇빛이 오늘 진짜 좋습니다 원래 선생님 이제 차가 회사에 있어서 차타고 그냥 슝 나가면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산책하는 거 보여줄 겸 나도 좀 걸으려고 오늘 일부러 해뜬 상태에서 나왔을 때 차로 바로 안 가고 지금 산책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요새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이 필요할텐데 그럴 시간이 없지 그치 학교 다니다 보면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 갔다가 학원 끝나면 집에 가서 자기 바꾸지 뭐 하늘이 참 맑네 오늘 그쵸 숨도 쉬고 이렇게 나무도 좀 보고 좋잖아요 하늘에 비행기도 보이고 달도 떠 있네 그치 야 나도 너희들 덕분에 산책 간다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얘들아 잘 될거야 다들 잘 할 거니까 조금만 좀 버텨줘 지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멘